안녕하세요 활리웨드 배우 나미 오예요 탈락입니다 저 실제로 보니까 굉장히 늦씬하죠? 제 키가 165cm거든요 165m 아니에요? 뛸 수 있어 활리웨드 이렇게 하면 남자들이 환장해 좋아줄까 남자들이 새벽부터 기다려 첫 차 탈락을 기다리는 거예요 연기 보여드릴게요 아니요 아니요 시작할게요 선생님 대본 좀 보여주시겠어요? 남자친구와 싸우는 신이네 저스트 머머 오케이 큐 오빠 우리 사이에 거리가 생긴 것 같아 이유가 뭐야? 글쎄 아무래도 승강장과 열차 사이에 거리가 멀기 때문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됐어 나도 오빠에 대한 마음의 문 닫을 거야 줄임문 줄임문 닫습니다 잘됐네 사실 나도 다른 여자 생겼어 뭐? 다른 여자로 갈아탄다고? 그래 갈아탈 거야 한승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만 질척거리고 그냥 꺼져 말이면 단 줄 알아? 아 진짜 열받아 아 뭐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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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화가 웃겨 야 아무튼 당신 내 눈앞에 띄지 마 오빠 부숴버릴 거야 부시기 뭘 아 진짜 무서워 아 뭐 하시는 거예요 디스 있어 할리우드 이렇게 하면 남자들이 환장해 좋아줄까 군인들도 나만 보면 울어 이병률 텐 줄 알고 우는 거예요 뭐? 아 진짜 열받아 아이고 그만 하세요 그만 나 탈락입니다 들어가세요 들어가세요 아이고 가세요 차고지로 가세요 차고지로 아이고